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누구를 봐줄 수 있겠습니까? 봐줄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모두 다 돌아서 가지고 저마다의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 선관위 사람들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순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순진하다는 것이 순수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드는 겁니다.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간에 여러 사람의 이름 치이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쏘가도 보고 당해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낭만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들이 지금 저렇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 국민의힘 특별위원회가 여러분들 그걸 날인하라 그게 여러분들 1월 11일자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버티는 힘은 먼 거 아니까 우리 뒤에는 우리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봐줄 수 있겠습니까? 정당의 여러분 정치인들이 봐줄 수 있겠습니까? 무게 추가 여러분들 확 여러분들 기울기 시작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엄청나게 여러분들 위조로 만들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는 것이 그냥 보통 명사가 돼서 언론들이 다루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다 도망갈 겁니다. 한 놈도 여러분들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 옆에 붙어 있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이 저 저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뿔뿔이 다 도망을 갈 겁니다. 그게 세상 인심인 겁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해온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잘 안 믿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크게 실망하는 게 없는 겁니다. 본래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선관위 사람들은 계속해서 봐줄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들을 변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변함없이 자기들 뒤를 봐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그쪽의 승리를 안겨달라 줄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은 참 사람들이 유치하고 순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눈치를 보다가 언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개떼처럼 달라들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런 큰 현대사회의 큰 사건들을 볼 때도 개떼처럼 다 달라져 본인들이 얼마 전에 당했지 않습니까? 선관위 이런 고위직들의 이런 인사 비리가 한 번 물고가 터이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치재를 해 가지고 그냥 배 속까지 이런 다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이런들 선거 사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여러분들 선관위의 고위직들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법정 유효시간이 지났더라도 내가 볼 때는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믿을 게 없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다 의심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것은 공무원이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최소한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놈들이 또 사기치려고 하네. 이번에는 또 확실히 사기칠 모양이네. 아니 지놈들이 지금까지도 사기를 쳐왔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제 추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방송을 할 때 지나치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은폐하는 것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왜 다 까발겨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선관위의 관련자들 특히 똥바가지를 완전히 쓰게 생긴 신임 김용빈 사무총장은 신임 김용빈 사무총장은 제가 선관위에 갈 때 그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당신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그 바닥에 딸고 다른 선관위의 수뇌부들 함께 여러분들 둘러싸여 가지고 보삼이 되어 가지고 얼굴마담 하다가는 완전히 당신 골로 간다. 그동안 똑똑해 가지고 서울법대도 나오고 사법고시도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런 법관들 가운데서도 제2인자 제3인자인 사법연수원장까지 올라갔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관 뚜껑을 덮을 때까지 모른다 이야기.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1959년생입니다. 김용빈 씨가. 당신 제대로 안 하면 바로 골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완전히 보삼이 되어 가지고 얼굴마담 가오마담 이런 역할을 하다가 지금 저기 적용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본인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1960년대 3.15 부정선거에 앞에 있던 친구들은 다 뭡니까 덮히고 3.15 부정선거에 최인규 같은 운명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것이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정도 걷지 않으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김용빈 씨가 제가 볼 때는 타겟이 돼 가지고 완전히 재물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직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퇴직이니까 여러분들 죄가 좀 덜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미 10월 11일 강서구청장을 무진장 조작하는데 그 책임자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았건 알지 않았건 관계없는 겁니다. 도장 찍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선관위 위원장 그냥 관인이 여러분들 왜 중요합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은 밑에 놈들이 다 했지만 책임지와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버텨지 말고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4월 10일 총선에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가지고 특정 정당의 압성의 여러분들 부역자가 되면 당신들 잘못하면 한국 사람들이란 게 그냥 조용하고 그렇게 지내지만 나중에 배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때 이런 광화문에 모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완전히 까발겨지게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1959년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께서는 잘못하라는 당신이 완전히 뭡니까 선거사기의 주역이 될 수 있고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늦지 않게 우회적으라도 한동훈 씨처럼 여러분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여러분들 본인에게 가해지게 될 그런 하사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꽃가마를 타고 있으니까 다들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보일 수 있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한말씀을 우회적으로라도 하셔가지고 몸을 보존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